자 우리 이제 이어서 21분 보죠. 제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제가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나왔잖아요. 이런 얘기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여러분 조금 절 이해해 주시고 선생님들은 1년 강의에서 이 날만을 기다려서 이렇게 열심히 강의했던 걸 좀 증명하고 싶은 생각이 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저도 좀 홍보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21분 보죠. 주택의 위험과 내용으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왔는데 총론의 주택의 분류 문제가 중간에 들어와 있죠. 자 도시형 생활주택 딱 볼 때 음 이건 많이 연습했던 거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하면 300세대 미만의 분양가 상한 자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국회법에서 도시 지역에 건설해야 된다. 이건 배운 바가 없지만 뭐 그럴 것 같아 라고 넘어갈 수 있죠.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올케 나왔고 85제곱미터로 구성한다. 맞죠. 자 3번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건 배운 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해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야 돼요. 이런 건 그냥 난이도 조절용으로 나온 거고. 자 4번에 세대구분용 공동주택. 자 얘는 우리 시험에서는 나온 적이 없지만 감정평가사 시험에 최근에 나와서 이걸 틀리게 냈다 그랬죠. 얘는 아파트인데 여러 세대가 살 수 있게 공간을 구분해 놨지만 중요한 건 구분 소유할 수 없더라 라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구분 소유할 수 없다가 나올 거다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저와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제 얼굴이 좀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목소리가 기억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세대구분용 공동주택 구분 소유할 수 없다. 5번에 장수명 주택 이런 건 사실 이건 알 필요 없죠. 우리가 이제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주택들까지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주택은 공동과 단독 연세 가중 44336 이거 하나 기억하고 준주택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구분용 공동주택 여기까지만 알면 충분히 합격하는 데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22번 뭐죠. 조세정책. 조세정책에서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어요. 양도소득세 중과는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내는 세금이니까 중과했으니까 팔지 않겠죠. 팔지 않으려고 할 거니까 매각을 당기는 것이 아니라 미룬다라고 나와야죠. 매각을 미룬다. 보유를 계속 하고 있을 거다. 매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급이 줄어서 공급이 얼어붙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다라면 가격이, 지가가 상승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계속 여러 번 연습했던 거죠. 조세정책에서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질문이 기억보기였고 자 니은은 이거 우리 시험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역시 감정평가사 최근 시험에서 나와서 이것도 중요하다. 자 보유단계의 재산세와 종부세는 얘는 과세기준이 6월 1일로 똑같다. 재산세를 바탕으로 해서 종부세가 산정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세기준이 6월 1일 똑같고 그 다음에 하나 다음에 또 나온다라면 과세 대상물은 다르다. 얘는 다섯가지 얘는 두가지. 이게 언제나 중요하다고 계속 제가 언급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 자 디귿 니은은 기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농담 삼아서 이거 외우지 않았으면 시험장 가면 안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지방세, 면허, 취득한 게 재산이야 이렇게 외웠던 거죠. 자 보니까 디귿에 취득세, 상속세는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이다라고 했는데 취득세는 지방세가 맞죠. 상속세는 국세죠. 면허, 등록면허세, 취득세, 그 다음 재산세만 우리가 지방세를 외웠던 거죠. 자 1일에 보니까 증여세, 양도세는 처분단계에 부과하는 국세라고 했는데 둘 다 국세는 맞는데 양도소득세는 처분단계가 맞죠. 근데 증여세는 취득단계,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는 취득단계의 국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가 됐다면 디귿, 니은은 쉽게 해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건 니은 이렇게. 그나마 조세정책에서 작년에는 좀 어렵게 나와가지고 이의제계에 받아들여서 모두 정답 처리되었지만 계속 최근에 조세정책이 좀 어렵게 나왔었는데 올해는 좀 무난하게 나왔네요. 자 23번 보죠. 투자론의 문제인데 자 순소득승수와 세전승수를 구해라. 두 개를 구하라고 나왔어요. 하나만 나오면 그래도 해볼 만한데 두 개 나왔으니까 일단은 스킵해야 된 문제로 이걸 좀 정해놨어야 될 거예요. 보니까 뭔가 영업경비도 얼마다라고 주어지지 않고 여러 개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역시 스킵해야 될 근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런 문제는 일단 스킵하라고 했으니까 자 한번 풀어보죠. 자 순소득승수, 어림샘법에서 승수를 얘기할 때 승수는 투자액을 소득으로 나누는 건데 조순과 관련되면 총투자액 전후와 관련되면 지분투자액을 쓴다고 그랬죠. 출제자는 총투자액과 지분투자액을 구분해서 어림샘법에 승수를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 같아요. 순수니까 총투자액을 써야 되고 총투자액, 그 다음에 여기에 순을 써야 되고 자 세전승수는 지분투자액이죠. 지분투자액을 세전으로 나눠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총투자액과 지분투자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보니까 자 총투자액은 6억이다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총투자액은 606개 없애고 자 총투자액의 40%를 대출받았다. 그러면 0.4 비율인 거죠. 그럼 240원 6억을 600원으로 봤을 때 240원은 빌렸고 나머지 240원 뺀 360원은 내돈이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지분투자액 360원 이렇게 적어놓고 나머지 이제 이 돈을 간단하게 공 6개를 없앤 값으로 체크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자 가능총소득부터 이렇게 쭉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순과 세전을 알아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영업현금 흐름에서 가유순전후 이렇게 열심히 외웠던 거죠. 가유순세전까지 구하면 될 거고 자 여기서 가해에서 이루고 가려면 공실미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하죠. 자 여기에 좀 특이점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기타소득이 최근 10년간 주어지지 않았는데 감정평가에서는 계속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 출제한 분이 동일하게 출제됐다는 가능성이 좀 많이 엿보이고 있어요. 기타소득을 줬다는 거 얘를 놓치면 안 됐던 거였고 자 그러면 가능총소득은 70이니까 70원에다가 공실미 불량부채가 5원 이렇게 될 거고 기타소득이 1원이니까 자 5 빼고 1 더하니까 4를 빼면 되겠네요. 그럼 유는 4를 빼니까 66 이렇게 될 거고 자 유에서 순 넘어갈 때 영업경비를 뺄 건데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개인, 공부, 소, 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암기했었죠. 자 공실미 불량부채 기타소득 포함되지 않고 부채서비스액 소득세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것들이 이제 포함되겠네요. 자 그러면 2, 1, 1, 2니까 6이죠. 자 여기에 직원인건비는 이건 비용에 해당되는 거니까 포함되는 거죠. 용역비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영업경비에 6에 해당되는 걸 뺄 거니까 수는 60이라고 쓸 거고 자 순에서 세전 갈 때 부채서비스액을 빼야 되겠죠. 원리금을 뺄 때 부채서비스액이 15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15를 빼면 얘가 45 이렇게 해서 자 세전은 45고 수는 60이라고 하겠네요. 그럼 여기에다가 60을 나누면 되고 얘를 45를 나누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순소득 승수 기억은 10이 될 거고 여기에 세전 승수는 360 나누기 45하면 나누기 45하면 8이 나오네요. 8 이렇게 그래서 승수가 18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18 의도했나? 어찌 되거나 순소득 승수는 10, 세전 승수는 8 이렇게 자 시간이 좀 제법 걸릴 수 있는 문제니까 이건 스킵해야 될 문제고 시간 좀 여유가 있을 때 이 영업현금 흐름 열심히 공부했던 거니까 한번 풀어볼만 하기도 하고 자 근데 기본적으로 순소득 승수와 세전 승수를 썼을 때 투자액의 기준이 다르다는 건 이건 어린새법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죠. 자 24번 보죠. 자 24번에서도 제가 조금 자랑을 좀 하고 싶긴 한데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어요. 최근 15년 동안에 자 근데 사실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뭐 이런 문제가 나왔어 라고 하면서 당황해하고 어려워할 수 있는데 자 지문은 사실 의외로 쉬웠어요. 답이 되는 지문은 이 포인트가 제가 단모에서 즉 단원별 모의고사 특강이 있었죠. 단모에서 이제 각 단원마다 30문제씩 꼼꼼하게 문제를 낼 때 이 문제를 제가 다뤄줬어요. 이 표를 그대로 주고서 야 이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의미하는 게 뭐다 라고 해석해서 이렇게 여러 투자 안에 수익과 위험을 비교하는 문제를 제가 한번 다뤄가지고 그 문제에 단모를 들었던 분들은 쉽게 이 문제 땡큐 하면서 이건 다른 선생님들은 사실 다루지 않았던 문제 유형이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저만 다뤘던 문제 같다 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평균은 수익을 얘기하는 거죠. 수익은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고 표준 편차는 위험을 얘기하죠. 이건 언제나 중요하다고 이건 100% 시험 문제 나온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거죠. 자 그랬을 때 참이로 이상한 결과이다 설명으로 틀린 거라고 했는데 일단 답 먼저 보면 C와 D는 동일한 위험을 가진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위험을 보려면 우리가 표준 편차를 해석해야죠. C와 D의 표준 편차가 같지가 않네요. 다르네요. 그러면 동일하지 않겠지 라고 해석해서 답은 3번 이렇게 쉽게 찾아야 되는 문제였고 자 1번부터 보죠. 자 1번에 보니까 A, B는 동일한 기대 수익을 가진다. 기대 수익률은 뭘 본다? 평균을 봐야 되겠죠. 이 수익은 투자론에서 수익은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죠. 번 돈이 아니라 벌 거라고 예상되는 수익률을 얘기한다. 라고 얘기했었으니까 A, B를 보니까 A와 B의 평균값이 이렇게 똑같네요. 그러면 동일한 수익률을 가진다. 맞고 자 낙관적인 시장 전망에서 D의 수익률이 가장 높다. 낙관적이라고 조건이 나왔어요. 그럼 낙관적에서 여기에 다 이것들이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죠. 투자 수익률을 제시한 거니까 그럼 낙관적일 때 A, B, C, D 중에 가장 높은 게 누구냐면 D네요. 그래서 D가 가장 높다. 가장 높다. 맞고 3번은 틀리고 자 평균 분산 지배원리에서 따르면 C는 A보다 선호한다. 라고 나왔어요. C를 A와 이렇게 비교했죠. 평균 분산 지배원리 했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평균과 분산을 비교할 건데 C가 수익도 높아요. 수익도 높고 그 다음에 위험도 작아요. 그러면 좋은 투자안이라고 볼 수 있죠. 평균 분산 원리는 수익과 위험으로 좋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건데 수익은 높을수록 좋고 위험은 낮을수록 좋다. 기본적으로 수익 똑같을 때 위험 작은 거 위험 똑같을 때 수익 높은 거 두 개가 다르면 수익 높거나 위험 작은 거 얘는 수익도 높고 위험도 작으니까 당연히 C가 더 좋은 자산이다. C가 좋은 투자안으로 평가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5번 지문 보죠. A, B, C, D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수익과 위험은 투자 비중에 따라서 수익과 위험은 달라질 수 있다. 맞죠? 얘가 지금 비율이 A, B, C, D의 비율이 각각 다르긴 할 거예요. 근데 얘가 1%, 1%, 1%, 1%, 97% 했을 때와 10%, 10%, 10%, 70% 했을 때 당연히 위험과 수익이 달라지겠죠. 이 평균 값이 달라지면 이 평균을 바탕으로 해서 표준 편차 구하는 거예요. 물론 고등학교 때 이 수익률에다가 평균 값을 빼서 제곱을 하면 분산이 되고 이 분산에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는데 이걸 계산할 필요는 없고 어찌거나 평균을 바탕으로 표준 편차 위험이 결정되니까 비중을 다르게 하면 수익도 달라질 거고 그에 따른 위험도 각각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의제기한다라는 문제 이 문제에서 이의제기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예상으로는 이의제기할 내용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4번을 받고 저랑 같이 단모를 공부했던 분들은 이 그래프가 나와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수익과 위험을 얘기한 거네 그래서 평균 문제는 집의 원리로 좋은 투자를 선택하는 거지 라고 해석을 쉽게 했을 것 같고 25번 보죠. 할인법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할인법 다 충분히 연습했던 지문들이고 무조건 말 문제든 계산 문제든 한 문제 한 문제씩 이상 나온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계산 문제는 안 나왔고 말 문제가 나왔는데 순현가법과 내부순율법은 화폐시장 가치를 반영하 투자 분석이다. 할인법 얘기하는 거죠. 순순의 현가 복수의 투자를 비교할 때 이걸 상호베타적인 투자안이라고 하면서 여러 투자안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금액의 차이가 있을 때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의 결과가 달릴 수 있다. 맞죠. 즉 상호베타적인 투자안 여러 투자안에서는 우선순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3번에 하나의 투자안에서 이건 독립적인 단일 투자안에서 라고 표현을 했다가 좀 쉽게 하나의 투자안에서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하나의 투자안 독립적인 단일 투자안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도 결과가 동일하다. 순현가법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수익성률수도 투자를 한다.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수익성률수가 1보다 크면 투자한다. 그러면 똑같이 순현가로도 투자를 하니까 0보다 크다. 이때 중요한 건 수익성률수는 1이 기준 잡고 순현가는 0이 기준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4번에 보니까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 내부수익률법은 순현가법에 비해서 좋지 않은 투자안으로 투자 방법이라고 판단되는 이유가 얘는 여러 개의 여러 개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 개의 내부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어서 이걸 좀 더 어떤 걸 써야 되냐라고 하면 보관법이란 좀 더 어려운 방법을 써서 정확한 내부수익률을 계산한다 그랬죠. 큰 걸 쓰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어쨌든 여러 개가 등장할 수 있어서 내부수익률을 정하는데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맞는 얘기고 5번에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은 유익과 유출을 갖게 만드는 할인율로 써라고 했어요. 내부수익률 자체가 할인율이고 할인율을 이걸 재투자율로 쓴다 그랬죠. 여러 번 했던 질문이니까 재투자를 나오면 할인율을 얘기하고 할인율을 얘기하는데 이때 내부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을 뭘 쓴다? 내부수익률 자체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구수익률을 가정하는 게 아니라 내부수익률로 가정된다 라고 나와야죠. 자 답이 5번에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겠지만 모든 지문들은 다 할인법에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었으니까 이것도 좀 난이도 중정도에 해당되는 중하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6번 이거 제가 이제 학자별 이론 열고면 말고 별도로 나올 수 있는 두 학자가 있다 라고 하면서 여러 번 언급드렸던 거죠. 토지다닐세 헨리 조지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로날드 코즈 코즈의 정리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다음에는 언젠가는 이제 이렇게 단답형으로 나올 때 로날드 코즈 코즈의 정리 부의 외부효과를 문제를 시장을 통해서 얘가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 로날드 코즈 코즈의 정리 이것도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토지다닐세를 주장한 사람 토지다닐세 하나만으로 정부재정 충당할 수 있으니까 다른 세금 없애도 괜찮아 라고 얘기했던 거 헨리 조지였죠. 그래서 토지다닐세를 주장한 학자가 누구냐 라고 할 때 헨리 조지 이것도 역시 많은 댓글 후기에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제 얼굴이 많이 떠올랐다 그러더라고요. 미소를 지으면서 어떤 분은 야 굳이 이런 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이렇게 생각됐다가 문제를 탁 나오니까 역시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라고 하면서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많이 얘기했던 거죠. 헨리 조지의 토지다닐세 자 그럼 이제 27번 보죠. 27번에 자본환원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의 자본환원율은 우리 수익환원법이었죠. 이 원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줬고 나머지 지문들은 기존에 최근에 기출 지문에서 나왔던 지문 그대로니까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잠깐 보면 수익환원법에서 가격을 구할 때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격을 구한다 이렇게 수익환원법이었죠. 이때 얘와 얘는 자리를 바꿀 수 있죠. 환원률은 순 나누기 가격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순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라고 나왔으니까 환원률을 할인율로 해석할 수 있고 우리가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할인율로 요구수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였죠. 이때 요구수익률 요구수익률은 두 개의 합인데 무위협률과 위험할증률의 합으로 계산될 수 있고 이때 무위협률의 대표가 뭐다 금리를 얘기한다 그랬죠.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해보면 자 자본환원률은 순을 가격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맞죠. 자리를 바꾸면 환원률은 순을 가격으로 나누면 계산할 수 있고 자 이번에 보니까 균형을 이루더라도 위험 위치 등 특성에 따라서 자본환원률은 다른 부동산들이 존재할 수 있다 환원률이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어서 이걸 결합해야 된다 예를 들면 투자결합법에서 물리적 투자결합법 토주와 건물의 환원률이 다르니까 이걸 결합해서 종합환원률을 계산한다라는 내용이었죠. 당연히 다를 수 있고 자 3번에 자본환원률은 기회비용을 반영하며 라고 나왔는데 이때 요구수익률이 기회비용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요구수익률의 기회비용의 의미가 있으니까 역시 환원률도 기회비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금리가 오르면 얘는 무위협률이 상승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무위협률이 커지면 요구수익률이 커지니까 역시 환원률도 커진다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환원률을 낮추는 이 아니라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건 최근에 기출지문으로 나왔던 거니까 충분히 기출 문제만 열심히 공부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거예요. 자 위험이 증가하면 자 위험 커지면 위험할증률이 커지면 요구수익률이 커지니까 당연히 환원률도 커진다라고 해석하겠죠. 그래서 환원률을 높인다. 자 5번에 서로 다른 유형 지역별 부동산 시장을 비교하여 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그냥 이건 뭐 좋은 얘기죠. 자 답은 3번이었고 자 28번 음 우리 2번 35회 부동산학기론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이런 걸 풀면 절대 안 된다 라는 거였죠. 자 보니까 비율인데 참 문제인데 여기 뭔가 복잡하게 나왔고 1월 6월과 7월 12월 따로 주었고 매월 매월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연 단위로 계산을 해왔는데 월 단위로 문제를 주어져서 제법 어려울 거라는 예상은 딱 한눈에 봐도 알 수 있겠죠. 이건 풀지 않고 무조건 스킵해야 될 문제였고 나이도 극상의 문제였어요. 한번 풀어보죠. 자 비율임대차인데 우리가 이제 비율임대차의 내용을 잠깐 하면 연임대료 연임대료를 계산할 때 언제나 내야 되는 기본임대료에다가 즉 손익분기율을 넘어선 매출액에 손익분기율을 초과한 매출액에 대한 일정 비율만큼 추가임대료를 더해서 가산해서 임대료를 계산한다 그랬죠.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을 넘어서지 못하면 기본임대료만 내는 거죠. 자 근데 이 문제의 특이점은 비율임대차를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서 월이라고 나왔어요. 자 월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이하이면 기본임대료만 내고 자 월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면 초과 매출액에 대해서 일정 임대료율 비율을 적용해서 추가임대료를 가산하여 기본임대료에 가산하여 임대료를 지급한다. 그랬을 때 자 예상되는 임대료가 얼마냐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연임대료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조건을 한번 해석해보죠. 면적이 임대면적이 300제곱미터인데 자 기본임대료가 5만원이라고 나왔네요. 자 그럼 우리 간단히 좀 해석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보죠. 자 이런걸 이제 돈계산을 할 때 좀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원이면 공이 4개예요. 302에서 공 2개니까 이미 공이 여기에 4개가 있겠죠. 그럼 공이 6개가 있는 상태예요. 그럼 100만원 단위인 거고 3 곱하기 5니까 자 기본임대료는 매월이라고 나왔죠. 매월 매월 기본임대료는 매월 1,500만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물론 15라고 해도 괜찮고 1,500만원 자 만원만 떼고 한번 해석해보죠. 1,500만원 만원을 넣고 해보죠. 1,500만원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매월 3,500만원 여기도 매월이라고 나왔어요. 매월 자 예상 매출액을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는 매월 매월 1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만원이면 공 4개니까 이미 6개가 있고 10 곱하기 3이니까 30에 공 6개가 있는 거죠. 그럼 3천만원을 얘기하는 거죠. 3천만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고 역시 이것도 매월 3천만원이고 자 7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매월 19만원 그러면 만원에 공 4개 있으니까 6개가 있고 3 곱하기 19니까 57 나오겠죠. 그러면 5,700만원 이렇게 될 거예요. 물론 공 6개 떼고 해석해도 괜찮고 만원을 붙여서 이번에 한번 계산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초과 매출액에 대해서 임대료율은 10%를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연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월로 계산한 다음에 이걸 연으로 환산해서 총 1년에 얼마를 낼 거냐를 계산해야 돼요. 자 일단 주어진 조건을 확인했고 이걸 금액으로 바꿔냈으니까 그럼 한번 이제 매월 임대료를 얼마씩 내야 되는지 자 1월부터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매월 임대료를 한번 계산해보죠.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를 해석해보면 자 임대료는 기본 임대료다가 추가 임대료를 더하는 건데 자 1월부터 6월까지는 매월 3천만원이에요. 매출액이 근데 손익분기점이 3,500만원이니까 손익분기점을 넘은 매출액이 없네요. 그러면 추가 임대료를 내지 않겠네요. 그러면 임대료는 뭐만 낸다? 기본 임대료만 내겠네요. 그래서 매월 임대료는 얼마라고 할 수 있냐면 기본 임대료 1,500만원 자 매월 매월이에요. 매월 매월 1,500만원을 낸다. 1월부터 6월까지는 매월 1,500만원 자 그 다음에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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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까지는 7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임대료를 얼마를 내야 되겠냐 매월 임대료를 계산을 한다라면 자 기본 임대료는 언제나 내야 되겠죠 1,500만원은 무조건 내야 되고 추가 임대료를 더 내야 될 거냐라고 봤을 때 여기는 추가 임대료가 없었어요. 없었지만 여기서 보니까 5,700만원 매출액이 예상되고 있으니까 손입분기점을 넘어섰죠. 그럼 손입분기점을 넘어선 매출액에 여기 보니까 손입분기점 매출액 초과이면 초과 매출액에 임대료율을 적용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5,700만원에서 3,500만원을 빼면 2,200만원 나오네요. 그럼 초과 매출액은 2,200만원이었고 만원이었고 여기에다가 임대료율이 0.1 10%죠.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22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는 임대료가 매월 얼마를 내야 되냐면 1,720만원을 내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계산하면 연으로 이제 환산해줘야 되는데 1월부터 6월까지는 매월 1,500만원씩 이렇게 낼 거고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1,720만원씩 이렇게 낼 거에요. 그러면 이제 연임대료를 계산할 때 자 마지막에 연임대료가 얼마냐라고 계산할 때 1월부터 6월까지는 1,500만원씩 이니까 자 1,500만원 6개월이죠. 그러면 1,500만원 5,500만원 곱하기 6개월 이렇게 해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는 1,720만원이죠. 1,720만원 곱하기 6개월 이렇게 하면 6을 곱하면 이게 이제 1년 총임대료가 되겠네요. 자 한번 계산해보면 1,500만원 곱하기 6 하면 얘가 9,000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720에다가 1,720 곱하기 6을 하면 얘가 1,320만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9,000을 더하면 9,000을 더하면 이렇게 되네요. 1,930만원 이렇게 1,930만원 이렇게 답이 제가 이제 1,000을 그대로 붙여서 계산한 건 답이 이렇게 1,000원 이렇게 붙여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공료수 떼지 않고 그냥 1,000 단위로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어 어렵죠. 어렵죠. 이런 건 사실은 건들면 안 돼요. 이게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 한들 이 문제를 출지자가 낸 의도는 시간을 많이 뺏어서 떨어지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거죠. 이런 걸 건들면 안 되고 이런 건 패스하고 다른 거 실수하지 않아야면 합격한다는 마음으로 풀어야죠. 자 29번 보죠. 자 계산 문제 중에서 금융론에서 또 가장 쉬운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자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냐 라고 나왔죠. 자 주택이니까 LTV와 TTI를 사용하죠. 근데 주의할 건 여기에 추가로 라고 있으니까 흥분하면 안 되고 기존에 빌린 대출금을 뺀 더 넘어서 빌릴 수 있는 걸 계산해야 된다. 자 문제를 보니까 이미 담보를 대출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동일한 은혜수택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빌리고 있다고 그랬네요. 이미 5천만 원을 빌리고 있다. 더 빌릴 수 있는 게 얼마냐. 그러면 LTV 기준으로 대출액을 계산할 때 LTV 곱하기 가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LTV가 70%고 가격이 5억 원이니까 자 06개를 떼면 500이겠죠. 그럼 0.7 곱하기 500 하면 350원 3억 5천까지 빌릴 수 있고 자 DTI 기준으로 대출액을 정했을 때 DTI I가 소득이니까 소득을 곱하죠. 밸류는 가치니까 가격을 곱하는 거고 그럼 DTI가 60이라고 나왔으니까 0.6 곱하기 소득이 6천만 원 60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 한 번 더 나누기 저당 상수가 있었죠. 저당 상수 0.1이니까 0.1 하면 360 이렇게 나오겠네요. 최대 대출을 가는 금액은 둘 중에 적은 금액이죠. 그러면 최대로 빌릴 수 있는 건 3억 5천인데 여기에서 5천만 원 빌렸으니까 더 빌릴 수 있는 게 얼마냐. 그러면 문제에서 3억 5천을 찍으면 안 됐던 거였어요. 추가로 더 빌릴 수 있는 게 얼마냐. 라고 물었으니까 답은 3억 원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던 거고 나오면 무조건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계산 문제라고 제가 당부드렸던 문제였죠. 30번 보죠. 쉽게 개발관리론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관리 주체에 따라서 관리 방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다. 딱 보자마자 위탁관리 또는 간접관리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투자한 사람 따로 있고 운영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다. 이게 간접관리죠. 대형 건물에 유용하다. 그 다음에 관리자는 용역비 부담이 있다라는 건 맡겨서 수수료 하니까 수수료를 얘기하는 거고 전문적이다.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인태가 나왔으니까 거의 뭐 정답률이 100%일 것 같은 문제예요. 위탁관리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31번부터 다시 또 해설강의 해드리도록 할게요.